평생 독신을 주장하던 손담비 임수양이 폭로한 손담비의 배우자의 기도가 궁금합니다 결혼이란 소크라테스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결혼 발표 손담비 예비 신부의 대형 꽃다발 너무 고마워 배우 손담비가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혁 감독과의 결혼 발표 후 SNS 업로드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손담비는 2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주언니 너무 고마워 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죠 지인에게 축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앉아 몸보다 큰 꽃다발을 든 손담비의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활짝 웃은 표정에서 행복함이 느껴지며 화려한 꽃다발과 손담비의 청순한 미모도 돋보입니다 앞서 손담비는 이날 오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규혁과의 결혼을 깜짝 발표했죠 그는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며 함께 있으면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고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교제한 지 3개월 이라며 열애중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절친배우 임수양의 폭로 평생 독신 외쳤던 손담비 절친배우 임수양의 폭로한 배우자 기도는 결혼할 만하네 가수 견 배우 손담비가 결혼 발표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료 배우이자 절친한 동생인 임수양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요 지난 25일 손담비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손편지를 공개했죠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서 결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손담비의 소속사 H&M 엔터테인먼트는 손담비와 이규혁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100년 가약을 냈기로 했다 결혼식은 5월 13일 금요일 서울 모초에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이규혁도 소속사 IHQ를 통해 현명하고 베르신 깊은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소식을 전해 뜨거운 화제가 됐죠 이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쏟아졌는데 연예계 마당마린 손담비의 절친들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스타 배드나를 시작으로 배우 이민정, 배우 이시연, 김고은 등 배우들 뿐만 아니라 가수 백지영은 언니 전화 좀 받아 봐라 라며 흥분의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 임수양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른 이들은 축하한다며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한 댓글이지만 유일하게 불꽃 모양의 이모티콘을 가득 덧붙여 궁금증을 안긴 것이죠 이는 유명 포털사이트 실시간 랭킹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임수양과 손담비가 나눴던 대화가 재조명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두 사람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다시 만났는데 당시 임수양은 손담비가 매일 배우자 기도를 한다며 폭로했기 심지어 해당 방송에서 손담비는 마흔을 앞두고도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걱정하는 신어머니에게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라고 했죠 웃음을 안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수양은 이 언니 매일 술을 마시다가도 새벽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위해 새벽 기도에 가야 한다고 나간다고 폭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그랬던 임수양이 결혼을 발표한 손담비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담비는 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지난달 열애를 인정했으며 이후 SNS를 통해 직접 결혼할 것이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죠 열애 인정 한 달 만에 결혼 소식을 전한 만큼 혼전 임신에 대한 추측도 높아졌으나 소속사 측은 혼전 임신은 아니다 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손담비 이규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예쁜 가정 꾸리시기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